왜 자꾸 찍어? 흠! 진짜 막 개새끼! 짜증을 안 낼려도 안 낼 수 없네 유미한테 왜 그래? 나한테 그러지 왜 저런 먹어? 자꾸 하란다 아이가? 좋아서 그런다 아이가 좋아서 그렇게 했나? 끌떡 끓이느라 그러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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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는 아예 두개 먹어야겠다 아 네 똑같이 준다 이랑 으 아 으 으 엄마 왜 이만쯤에 다는 으hhh 너 이송균은 먹나? 이송균 어어으어어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짠거 못해 줘야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것도 꿈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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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